안녕하세요. 캐나다 벤쿠버 해피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밤새 안녕들 하셨지요. 어제부터 제 영상 밑에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랐는데 근데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을 얘기하는 것도 힘든 곳인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정말 진솔한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서로 격려해주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정말 답답한 걸 서로 이렇게 같이 풀어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응원하고 서로 위안이 돼가지고 참 행복한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모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엄청난 댓글을 제가 한참 보다가 이것도 얘기해드리고 싶고 저것도 얘기해드리고 싶고 참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 오늘 그 지금 바로 진행하고 계시고 당장 이렇게 이렇게 할까 여길 선택할 기로에 서 계신 분 우리 승은 씨 지금 팬쇼 칼리지하고 샌 로렌스 칼리지 얘기하셨는데 제가 좀 찾아봤어요. 봤더니 사실은 그 런던에 있는 것이 지리적으로도 그렇고요. 딱 샌 로렌스 칼리지보다 딱 거의 두 배 정도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캠퍼스도 한 여덟 군데가 되고요. 이 샌 로렌스는 캠퍼스가 딱 세 군데예요. 그러니까 거의 두 배 이상이죠. 그리고 이제 해밀턴이나 토론토 미사와가 이렇게 가까운 도시가 좀 가까운 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웨스턴 온타리아 대학도 있고 이제 큰 주립 대학이 있는 경우는 좀 큰 도시에 속해요. 그래도 그래봤자 온타리아에 있는 외곽 칼리지들인데 그 중에서 이게 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샌 로렌스는 좀 이렇게 뚝 떨어져서 지방에 있는 칼리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디 장단점이라는 그런 것보다도 헤어가 똑같은 헤어 기술이지 어디 있겠어요. 다만 학생들이 많고 좀 바쁘게 돌아가고 대신 좀 경쟁력이 있을 것이고 시설도 물론 좋을 것이고 좀 세다 그럴까 좀 그런 게 있겠죠. 그래봤자 이제 시골인데 똑같이 근데 샌 로렌스는 제가 이제 킹스턴은 가봤어요. 런던 이렇게 지나면 가보고 그래서 킹스턴은 굉장히 그 호수 주변으로 한적하면서도 깨끗하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정말 전형적인 캐나다 이렇게 시골 같은 분위기예요. 아주 시골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그 호수의 그 천섬이라는 곳에 조금 배 타고 이렇게 투어한 적이 있었는데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기억에 지금까지 남는데 그 킹스턴에 이제 딱 두 군데만 관공서가 있어요. 물론 거기 나름대로 있겠지만 그 퀸스 유니버스테하고 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가 유명하잖아요. RCMP 거기 학교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 외에는 조용한 편이고요. 런던은 조금 이렇게 그보다는 훨씬 번화가인데 이런 거 있을 때는 사실은 우리 외국인 신분, 유학생 신분, 이민자 신분으로 할 때는 큰 학교, 작은 학교가 별 그렇게 적용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맞아야 되고 나한테 기회가 와야 되니까 그런데 승은님 같은 경우는 지금 기회가 왔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많이 살아봤고 영어대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학교에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물론 유학생들도 내가 어느 곳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되면 그냥 가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지금 이게 돼 있는데 다른 곳을 이렇게 자꾸 좀 이기도 가볼까 저기도 가볼까 하는 것보다도 승은심 같은 경우는 이게 큰 데가 더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만약에 꼭 이렇게 한국에서 지금 영어를 한참 배우고 계시고 좀 자신도 없고 이런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소도시를 완전 소도시를 추천하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렵고 좀 학생수도 있냐면 왜냐하면 작은 그 로렌스 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학급수도 작고 학생수도 작고 시골적인 분위기고 제가 시골 정서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따뜻하고 상냥하고 훨씬 친절합니다. 캐나다가 전체적으로 친절하지만 훨씬 친절하고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힘들잖아요. 유학하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교수님한테 가까이 가서 나 좀 힘들다 얘기해도 되고 하소연도 좀 해도 되고 그게 그러면 교수님들이 토닥토닥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유니팩에서 레드리블 칼리지 다닐 때도 그랬었어요. 유학생 두 명이 있었거든요. 저기 어이스턴트에 저는 이제 그때 벌써 40 넘었고 그러니까 40 넘으면 뭐 이렇게 그런 게 없는데 20대들은 어리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막 때로는 울면서 힘들다 그러고 교수님들한테 막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럼 교수님 막 안아주고 우리 다 같은 이민자였다. 그렇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게 아름다운 추억이 되니까 힘들어도 참고 다 열심히 해라.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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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엄청 해주시고 때로는 같이 밥도 먹고 왔다 갔다 만나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되게 부럽더라고요. 저는 뭐 공부하기 바쁘게 집에 와야 되니까 애들 케어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런 기회가 소도시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유학생으로 오신 분들은 우리 목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공부는 무조건 해야 되고 영어도 더 늘어야 되고 잡을 잡아서 연주권까지 진행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 교수님들하고 친해져야 돼요 정말. 그래서 내가 이런 현실 유학생이고 나중에 워크비자 받고 영육권까지 따고 싶은데 지금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해놓으면 교수가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걱정도 해줘요. 다 우리 엄마 아빠 같은 그런 또래들이 많이 하잖아요. 전문부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자식 같은 마음으로 챙기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어딜 가든 그런 정서적으로나 어떤 환경적으로 내가 나한테 맞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바로 어느 곳에도 억셉트가 오면은 그냥 바로 진행하세요. 이렇게 망설이고 주저하다가 보면 또 시간이 지나볼 수도 있고 정말 이게 댓글에서도 많이 오가던데 이민법은요. 이 나라에서 필요해서 딱 풀어요. 근데 수요가 정말 많아져서 바로 문 닫아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렇게 주변 분 도와드릴 때 얼라면 서둘러라. 물론 조건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기회 있을 때 무조건 해라. 어느 정도 차면 일단 스탑하고 가고 스탑하고 또 시작하고 이게 해서 부작용했으면 없애버리고 이게 해서 너무 좀 더 하다가 또 사람이 너무 많으면 또 스탑하고 그리고 그걸 3년, 4년, 5년 지켜보다가 또 제가 나중에 이런 얘기도 할 거예요. 사업이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오고 필요한 어떤 지금 헤어든 뭐 차일드 케어든 어떤 거든 오면은 바로 잡으시고 또 하나 이제 걱정되시는 게 뭐 헤어 같은가 손이 좀 아프다 뭐 하이진시트 같은 거는 목이 디스크가 많이 와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이렇게 환자들 이렇게 이빨 클리닝만 하니까 근데 덴틸 어시스턴트는 그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덴틸 어시스턴트를 추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저것 다 해요. 치과의 그 보조 업무를 다 하는 거야. 뭐 그 의사 옆에서 석션하는 것도 이 어시스턴트가 다 하고요. 모델 만드는 것도 하고 엑스레이 찍는 것도 다 하고 소독하는 거 뭐 환자 안내하는 거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그러니까 한국의 치과 간호사는 거 다 덴틸 어시스턴트가 하는데 하이진시스트는 클리닝만 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해서 클리닝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은 코스도 짧고 좀 더 쉽고 그러니까 덴틸 어시스턴트도 해보고 그래서 3년 이상 경력에 몇십 시간 수령하면은 하이진시스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은 어시스턴트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직업병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희망이 있잖아요. 영유권만 따고 나면 얼마든지 기회가 많아요. 사실은 뭐 이렇게 진짜 공무원 할 수도 있고요. 영업만 되면 뭐 우체부 뭐 기사도 할 수 있고 뭐 사업도 할 수 있고 정말 마음먹기에 따라서요. 길은 정말 많습니다. 내가 하기만 하면. 그런데 칼리지 나와서 영어 좀 되고 그거 할 정도면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저거 막 고민되고 걱정될 거 많은 거 제가 다 알거든요. 오로지 목표는 내가 영어 잘해서 전문 자격증을 최대한 빨리 따서 목급 범위 받아서 영유권 진행하는 코스만 생각하시고 거기에 집중하세요. 거기에 몰립하시고 다른 거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 승인님 역사 듣던 거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니토바하고 사스케츈 장단점을 비교를 한 분이 계셔서 제가 잠깐 언급해 드릴게요. 사실 제가 제일 잘 못하는 게 장단점 비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캐나다에서 여행도 많이 해보고 살아도 봤지만 대도시 소도시 그리고 한 달씩 가서 여행도 하고 이래 봤는데요. 단점이 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달라요. 그리고 저는 이국적인 걸 참 좋아했기 때문에 그 단점들이 저한테는 다 이국적인 아름다움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사실은 현실을 바로 보면요. 나한테 맞는 것, 내 조건에 맞는 것으로 가야지 내가 아무리 벤쿠버, 토론토, 뉴욕을 애친다 한들 내 조건이 안 되면 못 가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차 잘못 제가 이게 장단점 비교하다가 장점이 너무 좋다고 거기에 막 이렇게 필리 꽂히면 안 하니만 못 하잖아요. 내 조건이 안 되면. 그래서 장단점은 제가 비교를 못하고 이제 현실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스케츈이나 마니토바는 농업주라고 보시면 돼요. 농업하고 축산업. 근데 거의 한 70, 80%가 농업이고 10%가 축산업하고 나머지는 이제 또 공산 뭐 다른 걸로 들어가겠죠. 왜냐하면은 그만큼 땅이 비옥하다는 얘기예요. 땅이 비옥해서 농사를 짓고 농사 못 주면 알벗다 같은 경우는 속 키우잖아요. 왜 구릉지가 많고 산이 많고 뭐 자갈밭 이런 데가 많으니까 그렇듯이 농업국인데 그만큼 한가하고 시골틱하고 유극적이고 아름답죠.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저는 참 좋거든요. 생각만 해도. 이 대도시 와보니까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고 아름다운 곳이 별로 없어 진짜. 뭐 바다는 우리나라가 더 멋있고 솔직히 산도 우리나라 산이 훨씬 더 아기자기합니다. 저는 산도 다니고 바다도 잘 다니지만요. 늘 나는 우리 한국에 그리운 사람이에요. 산면이 아름다운 바다잖아요. 여기는 뭐 이쪽 벤쿠버는 이쪽 태평양만 한쪽만 이렇게 있고 훨씬 우리나라가 더 멋있기 때문에 장단점보다는 특이한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농토다 보니까 그 철 따라서 피어나는 그 들판의 꽃들과 곡류들 밀하고 유체가 제일 많이 생산하는데 캐나다 전체주에서 사스케친이 제일 밀 농사, 유체 농사가 많은 곳이고요. 그 다음에 마니토바도 두 번째인데요. 대신에 이제 마니토바는 호수와 숲이 좀 많아요. 산도 좀 구릉지 같은데 조금 있어요. 라이딩 마운턴이라고 좀 산도 좀 있고 근데 사스케치는 정말 평화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농사를 잘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농목 관련된 분들은 사스케치 아니면 마니토바가 굉장히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민이 역사가 마니토바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마니토바가 옛날에도 대전 같은 중심지였기 때문에 교육, 물류의 어떤 중심지여서 거기서 쉬고 그 어떤 뭔가를 많이 보관하는 장소로 많이 쓰였었대요. 그 말 보관 무슨 곡물 보관 참고 그러고 다음에 거기에 그 허드센 베이라 그래가지고 그 모피 교육이 활성화된 곳이었어요. 그 레드리버 강을 따고 그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그래서 거기가 먼저 정착하고 모든 산업도 발달한 도시고 마니토바 같은 경우는 바이올러지 캐나다에서 가장 큰 바이올러지 연구소가 있고요. 그래서 각종 무슨 바이러스가 신종이 나오면은 마니토바로 많이 가요. 그 다음에 사스케취원은 거기가 그 RCM 학교인가 거기 있던가 거기 아 맞아요. RCM 본원이 거기 있어 사스케취원에 그 로얄 캐나다 국립경찰관 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학교가 거기에 사스케취원은 유명하고 거기도 뭐 대학도 있고 근데 이제 이민이 그 마니토바가 먼저 발달하다 보니까 마니토바 거를 보고 사스케취원도 그 이민을 따라서 했거든요. 사업 이민을 먼저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7, 8년 전만 해도 6년 전에까지만 해도 사스케취원은 한인마트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혹시 사스케취원에 계신 분이 있으면 닷골 달아주세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인구가 한인이 마니토바는 4,000, 5,000 이상 되기 때문에 4,000에서 5,000 한 3개 정도가 있었어요. 지금 더 늘어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스케취원은 그 당시 인구가 1,000명 내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면 지금은 있을 수도 있고 활성화가 돼 있으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전에 사스케취원 사시는 분들이 마니토바로 한인마트로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박 2일 코스로 왜냐면 처음에는 그냥 어떤 길에 살지만 한국에서 가전 것도 다 떨어지고 그립잖아요. 이제 정착이 될수록 더 그리워집니다. 고향 음식 고향 생각이 많이 나요. 사실은 정신없을 때는 모르다가 그래서 사스케취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어느 대표분이 살 걸 다 모아가지고 우리 마니토바이 와서 한인마트에 가서 다 사가시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어요. 근데 저희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김치 없어도 다 살았더라고요. 왜냐면 양배추 북초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양배추가 몸에 좋으니까 그걸로 칠리소스라든가 있어요. 매콤 달콤한 소스들 소금 간해가지고 그걸로 김치를 담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저도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김치 담을 때 양배추 썰어 넣어요. 몸에 좋대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마니토바하고 쌌었기 전에 농사 유채가 유명하거든요. 근데 유채가 봄에 뿌려서 8월이면 농사가 끝나요. 그러면 그때 씨 떨어진 게 들판에 또 새롭게 파랗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10월, 11월 되면 왜 가을 배추처럼 그게 정말 달짝지근하면서 맛있어요. 들판에 그거는 농사 짓고 남은 게 자연적으로 난 거기 때문에 따도 뭐라고 안 해요. 겨울 되면 싹 죽어버려요. 그리고 봄에 또 새로 심으니까. 그래서 가을에 제가 뭘 했냐면요. 이 교우분들 데리고 유채 따러 다녔어요. 유명해요. 제가 아마 마니토바 가서 저 이름 되면 다 할 거예요. 아이고 부끄럽다. 그래서 그 유채를 따가지고 뭐 했냐. 김치 나오면요. 그 요수 돌산 갓김치하고 똑같은 맛이 나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삶아서 된장국 끓이면 부들부들 야들야들 기가 막혀요. 그리고 또 삶아서 나물 무쳐 먹어도 너무 맛있고요. 쌈 삼계살 같은 거 고문도 쌈 해면 또 정말 맛있고 그 다음에 삶아서 무쳐가지고 시금치처럼 먹어요. 김밥 안에 이렇게 넣고 그래서 기가 막힙니다. 아마 사진이 있을 것 같아요. 있으면 제가 다 그거 넣어드릴게요. 다른 모습까지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 얘기는 가면은 유채도 있고 양배추도 있고 그리고 더 좋은 거 뭔지 아세요? 사방팔방의 민들레 아주 아마 세계에서 민들레는 여기가 가장 많을 거예요. 저 지금도 민들레 뜯어서 먹습니다. 민들레 캐서 먹고 그게 요 암 치유하는 데 최고 좋은 거 아시죠? 예방 특히 케네디언들도요 그거 좋다는 거 알아가지고 뿌리 캐가지고 먹고 진짜 골수암 나은 사람 있어요. 제가 나중에 그 약초편을 할 때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약초 공부를 좀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몸이 죽을 뻔하다 살아난 사람인데 그런 거 먹고 잘 먹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고 건강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도록 나중에 이제 좀 이게 질문이 없고 좀 한가해지면 제가 올릴게요. 그거는 그래서 어딜 지역에 가든요. 사실은 먹고 사는 거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오는 이 시기에는 우리 선배분들이 이미 정착해가지고 웬만한 거 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골로 갈수록 그 안타까움 애틋함이 살아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시면 굉장히 기존 선배님들이 어떻게 음식 해먹고 김치도 안고는 거까지 다 가르쳐 줄 거예요. 저도요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가 유니팩 가서 다 배웠어요. 왜냐면 시골 정서가 그래요. 저희는 이제 커뮤니티가 성당이니까 성당에 가서 뭐 꽃게 꽃게 여기서 살아있는 꽃게도 없는데 냉동꽃게로 닿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뭐 그런 것도 배우고 녹두빈덱도 또 배우고 먹는 거 얘기 나오니까 제가 얘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들판에 나온 나물도 되게 먹을 거 많고 뭐 고비 뜯으러 다니고 고사리 뜯으러 다니고 처음에 오시면 선배분들 따라다니세요. 재밌어요. 그래서 한국보다 훨씬 더 한국식으로 먹는 데가 이 캐나다입니다. 제 주변에서는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나물 음식 한국 토종 음식 잡곡밥 먹고 싶은 사람은 제가 저희 집에 오라 그러거든요. 그게 그렇게 그립대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먹고요. 나중에 저희 혹시 오시면 말씀하세요. 15가지 잡곡밥에다가 나물에다가 다 그런 거 해드릴게요. 그래서 먹는 거 걱정 정말 하지 마시고 어디 사시든 시골적으로 갈수록 오히려 그런 먹거리는 보면 풍부하고 그리고 제가 이 얘기했나요? 밀 봄에 밀 한 조각 떼가지고 버릇국처럼 끓여 먹는 거 그런 거 김칫국에다 끓으면 맛있잖아요. 두부 넣고 그런 것도 하시고 살아보시면서 답답하고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메일로 주면 제가 아는 대로 막 가르쳐드릴게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승은님 거기 가서 정말 열심히 잘하시고 뭐 하시다 보면 또 이렇게 힘들 때도 있고 막 그러실 거예요. 서로 얘기하고 서로 응원해주고 길에 서로 찾아요. 찾다 보면은 정말 잘 돼요. 잘 되고 지금 그 마니토바 사스케츄는 어디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사업이민으로 가시는가 봐요. 제가 사업이민 쪽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한 번 해드릴게요. 계속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사업이민으로 가면 정말 좋거든요. 이게 여유 있고 좀 한갓지고 시간도 좀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사업을 찾는 여유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작게 오늘은 일단 댓글 달린 걸 제가 했고요. 메일로 문의 들어오신 분 긴 얘기는 제가 다음에 또 엮어가지고 계속 올려드릴게요. 부족하지만 제가 듣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답답한 것들 경험과 제가 또 보고 느낀 것들 잘 살려가지고 최대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하고요. 여러분도 정말 행복하게 준비하시고 아니시더라도 행복하게 사시고 항상 즐겁고 기쁘게 신나게 사세요. 사랑합니다. 서로서로 사랑하세요.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